자세히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한심한 면이 많았대. 어 맞아요. 그냥 언니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냥 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오기부린 것도 있고 돼도 안 되는 오기부려서 언니가 크게 피해를 봤다. 맞아요. 너무.. 이제와서 보면 언니 자존심 굉장히 세거든? 솔직히 내가 이거 오기부린 거 후회해 언니는 엄청 했어요 근데 자존심의 겉으로는 후회 안 하는 척 하느라 지금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짜증이 나 그 되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다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언니가 웃고 내가 나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웃고 다닐지언정 언니 속을 울고 있대 엄청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진짜 나 자신한테도 벌써 울었어 나 자신한테도 내가 울고 있는 거를 안 들키고 싶어해요 언니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친한? 그치 한두 명 정도? 아니 친해도 언니는 다 안 해 내 마지막 자존심은 언니가 남겨주느라 그 친한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말해주지만 전체 다 말 못 해 왜? 내 마음은 나 너무 후회해 나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 지키고 싶은데 나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나 진짜 그냥 한 여자로 가정 지키면서 잘 살 수 있고 우리 아이 엄마한테 너무 좋은 엄마 아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철없을 때 오기부렸던 거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런 거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강해지면서 갑자기 언니가 행동이 돌발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언니 2년 정도 되셨어? 1, 2년? 제일 힘든 시기가 딱 그때였고 이제 딱 2년 정말 힘들고 좀 지나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좀 추스러지면서 좀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려놨어도 다 내려를 못 놨고요 우리 언니가 그냥 나는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마음밖에 못 느끼겠어 후회는 되는데 이제 애써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에요 이제 아예 연락 안 해요? 네 제가 끊었어요 아이는 이제 4살 그러니까 언니가 데리고 있어? 힘드시겠네 아이는 막내 안 해요? 네 아예 못 하는 거겠지? 그렇죠 왜 그쪽에서 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굉장히 있거든? 근데 엄마가 너인 게 싫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냥 그런 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약간 대인 기피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진짜 좀 못 만나겠고 그냥 혼자 많이 속으로 삭히고 살았던 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는 우리 언니가 그때 되게 막 힘들었던 시기에 남편이랑 이혼 가정이 있고 이혼 가정이 오기 전에 언니가 막 오기부려서 행동을 했고 누군가를 만났고 저 사람도 그랬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조차도 올바르지 않았고 언니가 진짜 큰 충격처럼 되게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의심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바람핀 남자도 의심을 하면서 언니가 약간 우리 왜 바람피는 현장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 쫓아다니고 미행하고 이런 것처럼 막 이상하게 추격적인 일을 한 것처럼 난 느껴져 사실 약간 이제 결혼상을 하면서 권태기가 왔을 때 그때 사실 제가 먼저 바람피웠어? 네 그냥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즐긴다 그냥 그냥 나 마음 한번 풀고 온다 네 그냥 회사도 그냥 뭐 쭉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자진퇴사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거를 좀 목격을 당했죠 얼마 안 돼서 목격을 당했는데 그게 좀 일이 좀 커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남편이랑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 사실상 언니가 사누울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남편이 좀 외면했나봐 몰라줬었나봐 근데 임신 기간 때 약간 구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뭐 감기도 걸리면서 목소리도 사실 그때 딱 쉬어진 게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의지할 게 없고 그냥 우울하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너무 나를 챙겨주고 너 그래도 예뻐 사랑스러워 내 아내야 내 아이의 엄마야 이거를 좀 해줬으면 우리 언니가 잘 극복을 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마음 쪽으로 벌써 삐딱선을 탔다라고 언니가 마음으로 느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래 약간 이런 마음에 정말 어린 애들이 할 수 있는 사춘기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삐딱선 타듯이 우리 언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올바른 사람 난 놓쳤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 저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또 다시 만날 수는 없겠다는 정도인데 그때 약간 제 감정에만 너무 충실했다 충실했지 그 현 딱 그 시점만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우리 아이도 어리게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언니 아이한테 힘든 거 절대 티내지 마요 우리 아이 어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눈치 보고 있어 응시가 좀 빨라요 아이가 우울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은 그래 내가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고 남편이랑 안 좋게 대했었던 것도 있었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아이를 좀 어떻게 해서 잘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당했던 거에 그게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는 못했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언니가 지금은 나로 힘들지 한 2, 3년만 돼봐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전부로 다닐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아이를 아직까지는 사랑으로 대해주면 아이가 상처받았던 거 엄마가 보였던 거 아빠가 보였던 거 또 지가 어리지만 들었던 내용들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이인듯이 보이는데 이게 딱 내년부터 들어가잖아 아이가 그게 굳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좀 언니가 신경을 쓸 때다 이제는 내가 받았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헤어나오 그러니까 못 헤어나오지 말고 헤어나와서 우리 아이를 시점으로 좀 돌려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언니가 더 힘들 거야 지금보다 왜 아이라도 떳떳하게 잘 키워나오면 남편이라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언니한테는 있어 지금은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중에라도 아이로 인해서 왕래를 할 수도 있는 사람 두 분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너무 원망이 많아 서로한테 맞아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언니는 이렇고 남편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 마음이 오기하니 서로 오기가 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안 보는 게 맞는데 아빠가 아이가 그리워질 거래 티는 안 했는데 좀 아이를 그래도 좋아하네 좀 좋아해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가 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안 보는 거야 왜? 너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네 핏줄이 섞인 내 아이를 못 보는 거야 근데 남편이 한 5년 길면 7, 8년 정도에 그 마음이 누그러질 일이 있어 분명히 아이가 10대가 넘어가면 그때 돼서는 아이랑 좋은 모습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되잖아 서로 합치질 못할지언정 아이로 인해서 뭔가 소식을 듣고 왕래를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아이가 지금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때는 아이 아빠가 오더라도 또 다시 커버하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랑 똑같애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까지 상처 줄 일이 분명히 있대요 우리 언니가 내 상처는 이제 그만 잊고 내 힘듦은 그만 이겨내고 내 나한테 내 자존심 부리지 말래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내 자신인데 네 왜 나를 그렇게 대해 그냥 깨끗하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어 그냥 내가 다시 잘 살아보자 자존심 굽혀 내 자신한테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우리 언니가 잘 살 수 있다 우리 언니와는 재혼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게 저도 이제 상처를 줬지만 이제 남자를 누굴 만나기도 이제 무섭고 그치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람 말도 이제 너무 이런 게 신뢰하는 게 너무 이게 바닥인 또 사건들도 몇 번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언니 이건 아셔야 돼 언니가 피해를 당했지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언니가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층 걸린 건 아닌 거 같애 뭐 땜에 걸렸냐 내 치부 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짓을 한 일들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무서움 때문에 다 사람들을 피하면서 대인기피층인 것처럼 언니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산 거지 언니 대인기피층이 있지 않아 내가 내 과거를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거에 두려운 마음에 대인기피층이네 나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네 이렇게 하고 언니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언니 그 변명을 언니가 선택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언니 전혀 대인기피층이 아니니까 그냥 언니 원래 성격대로 활발하게 살아 그래야 언니답고 언니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돼도 안 되는 그런 단어 써가면서 자꾸 나를 그렇게 대하잖아 그럼 나 진짜 그런 사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약 안 먹어도 돼 우리 언니야 정신과 약 안 먹어도 돼 사람들 힘든 일 다 겪고요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다 있어 극복 잘 하는 게 나는 우선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인정하고 이제 그치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언니는 뭔가에 재주가 굉장히 많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끈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막상 그거를 했을 때 언니가 거기에서 성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라도 언니가 습득이 빨라 그리고 잔재주들이 많기 때문에 언니는 시도만 하면 다 잘해 대신에 거교를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원래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이게 반푼수였어 언니 남들이 봤을 때 반푼수이듯이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다니면서 언니가 굉장히 발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성격 찾아서 사세요 그래야 언니가 행복하게 산대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대신에 자존심 오기는 내려놓으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 예뻐 많이 해줘 네 이쁜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한테 갇혀가지고 그치 근데 우리 아이 웃어야 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발랄하게 웃어야 될 때 그늘이 져있어요 그거 좀 안아줘요 네 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